3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2번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5.1.1.1.3.2.3.2.3.4.3.3. 여자들과 함께 해본도 다음 단어로는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아휴,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에요.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이렇게 말이에요.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아휴, 더워. 더워. 아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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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밥을 먹는 동안 기숙사, 오스틸과 김밥을 먹는 동안 기숙사 요게실에서 커피를 마신 모니깨. 기숙사고 요게실, 아랑가니 곧하니 커피 피우니 모니깨. 어버이 스쿨 리싱 수능.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좀 써주세요. 규칙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ds为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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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